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약간 대결도 대결이지만 좋은 곳 방광하는 관람 모먼트로 잠깐 너무 설레는 걸? 우와! 우와! 상례랑하게 컬러를 맞췄네. 와 이렇게 늠름해? 멋있다. 빠밤빰 빠밤빰 이거 퀴즈 오늘은 뭐가 좋은 거예요? 이긴 사람한테 뭐 줘요? 이겨야지 이긴 사람 원래 이겨야 괜찮았잖아요. 진 사람이 아무런 짓도 안 하죠. 벌칙이 없었지. 진 사람이 뭐가 있어. 자, 갑시다 갑시다! 자, 가자!